나 때문이라고? 당신들 뭐였는데? 뭐, 이 새끼야? 당신들이 언제부터 정 사장을 그렇게 위했어? 남이야 어찌되든 저 살기 급급했던 건 피차 일반 아니냐고! 네가, 이 새끼야! 그렇게 갑질하면서 쪼지 말아라, 스톱! 정 사장 신없이 안 됐어, 이 새끼야! 난! 내 학예의만 했을 뿐입니다! 야, 이 새끼야! 아이고, 부장! 일하겠다고! 자기가 이게 한 거야! 도구장도 어떻게 하고! 오사장이 쪼라고 하니까 좋은 거고! 기계가 낡아서 생산성이 낮으니까 바꾸라고 한 거고! 거래 안 끊고 계속 하려면! 아니, 오사장은 오사장이고! 저 자식도 사죄를 해야지! 그러려고 이렇게 온 거 아니여! 이 새끼야! 어디라고! 야, 거래야! 이 새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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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! 한글자막 by 한효정